한동안 잠잠한 듯했던 메디컬 드라마 장르가 최근 갑자기 폭발하는 느낌이네요. 범죄수사물하고 메디컬은 포화상태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 같은데, 공중파에서 최근까지 방영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것만 봐도 레지던트, 폭스, 굿와이프에서 캐리로 여련한 메츠크리가 주인공. 선악 대립구조가 다소 오글거리지만 볼만합니다. 코드블랙 cbs. 재밌게 봤는데 며칠전 시리즈 종영. 그레이스 아나토미. abc. 언제부터 들어온 그레이인가? 한번도 제대로 본적이 없네요. 굿닥터. abc. 원작을 아직도 못봤습니다. 나이트 쉬프트. mbc. 괜찮게 시작했다가 지루해졌던 드라마. 끝난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찾아보니 벌써 1년전. 시카고 매드. mbc. mbc가 열심히 밀어붙이고 있는 시카고 파이어 pd매드. 모두 에너지가 소진된 느낌입니다. 뉴 암스테르담 mbc. 9월에 시작될 시리즈. 블랙리스트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라이언 에골드가 주인공입니다. 신공. Button.